이은혜 탑스피나가 대조치만 보여줬습니다. 이은혜의 서브 자 이번엔 서브 자기의 플레이를 끝까지 펼쳐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번엔 물론 아 아 아 아 아 아 한 포인트 뒤져있는 김나영의 서브 네 이은혜가 이번엔 밖으로 지금 매번 이런 경기를 통해서 본인이 잘할 수 있고 득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잘 머릿속에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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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은혜가 자 이은혜 다시 갑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은혜 강타 통해서 아 좋아요 8대 7 아 좋아요 이은혜 맞추지 못합니다 7대 10 이은혜 기선 0대 1 이번에도요 3대 0입니다 야 김나영 이번에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1대 3 아 빨라요 이은혜가 더 빨라 그런 상황입니다 1대 3 아 좋아요 이번엔 김나영의 선제가 자 받지를 못했어요 이은혜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지결되어 지혜로운 플레이를 지금 이은혜 선수가 해주고 있어요 이은혜 이번 승부구는 4팀 맞고 또 한 번 나가는 이은혜 어어 이은혜 2대 1 이은혜 2대 1 이은혜 2대 이은혜가 지켜냈어요 6 대 10 게임 포인트 이은혜 백 대 백 이은혜잖아요 이번엔 나갔어요 이은혜 선취득 김나영 리슨 세 번째 게임 김나영의 서브 네트 맞고 넘어오면서 이은혜 포핸드가 김나영 또 밖으로 비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브 그렇습니다 김나영 또 밖으로 내보내는 시점 아 좋아요 이은혜 이은혜 8 대 1의 이은혜 서브 아 좋아요 나갑니다 미스는 했지만 아 빨라요 10 대 2 매치 포인트 아 좋아요 경기를 끝납니다 엔터 또 나와 다시